이거 노랭이는 먹어봤을려나 모르겠네요 아 이거 노랭이가 정말 먹어봐야되.. 수박바이 무한변신! 이번엔 노랑이다! 세븐일레븐에서 밖에 판매를 안하고 가격은 개당 천원 노란 수박 과즙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노랗네요 윗부분이 노랗고 아랫부분이 초록부분이 초코칩도 송송송 박혀있습니다 빨간 수박바에서 노란부분이 노란부분으로 바뀐것말고는 Let's eat it! 그냥 수박바다 나가리다 그냥 수박바네 진짜 이게 어떤 맛인지 모르고 먹었거든요 그냥 완전 수박바네요 그렇구나 파인애플 맛이나 레몬맛 기댔던 내가 바보였구나 딱 이거죠 사람 감질나게 하는 초록부분 초록부분은 딱 이정도일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한개를 다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리뷰는 두개가 미덕이지 아 이쁘어 노란 수박바 진짜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먹은 저로써는 정말 엄청난 충격입니다 진짜 색깔만 딱 바꿔서 나왔네요 색깔노름 수박바이 무한변심 같은 소리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가면은 이거랑 똑같은 맛의 빨간 수박바를 400원에 판단 말입니다 이런 그런 일찍